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성쿤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기준 안성쿤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네마니아의 날을 맞아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경기침체 우려에 사흘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이어졌는데요. 테슬라는 4.72% 크게 하락하면서 나흘째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안성쿤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30분 채널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요 내용은 미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S&P500 등락과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그리고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오존스 산업평균지수 0.8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0.97% 하락했고요. S&P500 1.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주수인 러셀이천도 0.63% 하락하면서 3일째 하락세에 이어갔고요. 주요 지수의 변동성은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1.5% 이상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1.8%, S&P500 1.65%, 다오가 1.57%의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러셀이천도 1.12%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네마니아의 날을 맞아 예상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상단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와는 강세를 보였고요. 금은 상승했고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17,000달러선을 하회해서 16,800달러선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 하락했습니다. 다오가 5개, S&P500은 83개, 나스닥 100은 28개만 상승했고요. 그 외의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네마니아의 날을 맞아서 2조 6천억 달러 상당의 지수옵션 만기로 최근 2년 내 최대 금액이 만기가 도래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변동성은 적었고 장 막판에는 약한 낙폭을 줄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발표된 경기 지표로는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있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가장 최근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가 최종 금리는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역시 내년에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섹터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11% 하락하면서 가장 적게 하락했고요. 소재가 0.41% 산업재가 0.48%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2.96% 급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경기 소비재 1.74% 유티리티 1.66% 하락세 보였습니다. 6개 섹터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죠. 다음으로 빅세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메타플랫폼스가 2.82% 크게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0.66% 하락했고 아마존도 0.67%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1.46% 마이크로소프트가 1.73% 엔비디아가 2.25% 테슬라 4.72%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로는 아무래도 메타플랫폼스의 상승세가 될텐데요. JP모건 체이스가 비용관리 강화와 매출 개선 전망 속에서 투자회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해 목표 주가를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각각 상향하면서 오늘 주가가 3% 가까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여러 잠재적 우려 요소로 인해서 투자회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130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속도 하락했고요. 애플은 에버코어 ISI가 2023년도 최선호 녹취로 선정했지만 역시 1.5%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메타플랫폼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 체이스가 목표 주가와 투자회견을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비용관리 강화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비용을 계속 줄이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연초 대비 한 60% 이상 하락했지만 최저치 대비해서는 30% 정도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속도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S&P500 동향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8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붉은색을 나타냈는데 오늘 항공우주 쪽이 강법세에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도비와 메타플랫폼스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S&P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이미징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어도비 2.99% 상승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45억 3천만 달러, EPS 3.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고요. EPS는 12.5% 증가하면서 각각 예상치를 부합하고 상회했습니다. 또한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부합했는데요. 장전에는 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하락하면서 3%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피그마 인수를 발표했었는데요. 현재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JP모건 체이스가 투자회견과 목표주가를 각각 상향한 메타프레폼스 2.82% 상승했고요. 랭코버 아메리카 증권이 투자회견 중립 목표주가 145달러로 상향 조정한 병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2.45% 상승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6%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장비 업체인 제너럴 홀딩스, 식료품 소무수통 업체입니다. 크로거, 지능형 반도체 업체 온 세미컨덕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티모바일 US, 금융투자 업체인 찰스샵, 그리고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이 오늘 SM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캐논 살펴보면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가 6.98% 급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어서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재차 인상했습니다. 8% 인상했고요. 55,974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1년 5월 최초 출시 가격 대비해서는 40% 이상 인상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날 FDA가 빠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백신 기본 사용 용량과 부스터샷의 추가 접종 용량 등을 수정하기 위해 내년 1월 26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백신 관련 주들이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모더나 6.74% 하락했고요. 동정업체인 화이저가 4.12%, 마이온테크 3.73%, 노바백스 2.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멕스, IT 컨설팅 업체인 엑센츄어, 보험업체인 링컨 내셔널, 정보 저장관리 전문 리치인 아이언마운틴, 산업재 리치인 프로로지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파마시티컬 서비스, 그리고 종합의료 업체인 VF가 오늘 SN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랩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 기업 중에 IT 컨설팅 및 서비스 업체인데 엑센츄어 5.92% 크게 하락했습니다. 장시작전에 2023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57억 7500만 달러, EPS는 3.08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EPS는 11%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위했습니다. 하지만 환 손실로 인해 매출이 10%포인트 타격을 입었고요. 이와는 달리 일단 호실적에 분기배당금은 15% 인상한 1.12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고요. 장전에는 2%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이익감소세와 실적 우려 속에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 다른 레스토런트 2% 넘게 하락했고요. IV 차량 업체인 위네바고 인더스트리스도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가 상승률을 보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인수합병 소식에 인공위성 운영 및 데이터 솔루션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스 124.81% 폭등 마감했습니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러시아의 공격 상황을 위성 사진으로 제공했던 업체로 유명해졌는데요. 구글 맵 서비스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판목원대인 어드벤트 인터내셔널이 동산을 주당 53달러, 총 64억 달러 규모 인수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25% 가까이 급등했고요. 또한 대장암 혈액검사 임상시험에서 유의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쟁 업체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유전체 진단 업체 가던트 헬스가 27% 넘게 급락했고 이 분야 선두 기업인 이그젝트 사이언시스는 16.39%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설비 업체 썬런 7%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가 태양광 패널 인센티브 제한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썬파워 2.98% 하락했고요. 썬오바 5.42% 하락했으며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엠페이즈 에너지와 솔라에지 테크놀로지 수도 마찬가지로 3.4%, 2.07%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 1.46%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 1.85%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 GLD 0.8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중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민국 30분 채널K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말과 휴일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0시에 뉴욕중시 주간전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